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건조하잖아요 저는 전체가 다 건조해요 알죠? 목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손도 엄청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? 도라지 생강차를 시켰어요 그거를 좀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마셔보려고요 저 오늘 필터를 뺐습니다 여러분 저 필터 안 뺀 적이 없거든요? 혼자 하거나 같이 하거나 하실 때 있나? 없을거야 아마 없어요 없어 우정 근데 처음으로 필터를 빼봤어요 오늘 뭔가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칼칼함은 칼국수라고 하시는 분 누구시죠? 백수 생활은 어때요? 하시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어서 다음 우정을 못 보는게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우정을 빨리 보고 싶은데 언니 여름 집 개 본 적 있어요? 라고 하셨어요 강아지라고 하실 수 없으신거죠? 강아지라고 하실 수 없으신거죠? 그럼 두 번에 선생님의 정보를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름으로 아떴 기회가